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던 저기 카즈야 이펙트 아이카리님 저도 이 이펙트 어디건지 너무 알고싶어요 제발 저도 좀 보내주세요 이런 글만 진짜 농담 아니고 영상만 올리면은 한 100번 이상 본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작단한테 연락했거든요 제작단한테 연락해가지고 원래 유료 이펙트 했어요 여러분들 저한테는 그냥 팬서비스로 무료로 준건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이거 공유해도 되겠냐 공유해도 되겠냐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허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전기인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드를 적용하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여기 카즈야 여기 들어가서 자 커마를 하나 포겨볼게요 옷을 일단 아무거나 입히고 그 뭐 근본 망치 하나로 입혀 볼게요 예를 들은 거니까 여기서 히트 이펙트 C타입으로 바꾸면 여러분들도 이제 카즈야 그 보라색 이펙트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설정했던 이 머리통 카즈야를 들어가서 자 이제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던 그 이펙트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던 그 이펙트가 나옵니다 이 이펙트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 이제 이거 이제 여러분들 쓸 수 있으니까 이거 오늘 방송하면은 유튜브에 올리고 모드 파일까지 보낼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제작자한테 여러분들 쓰는 거는 괜찮은데 제작자한테 이제 뭐야 댓글로 뭐 땡큐 누구누구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적어주세요 여러분 제대로 숙소 여러분 그럼 저 나